반갑습니다. 심령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유독 밤에 잘 죽는 이유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비율은 깜깜한 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독 밤에 잘 죽는 이유는 한마디로 밤에 기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죠. 사람은 해가 떠있는 낮에 움직입니다. 반대로 해가 지는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밤에 쉴 때는 하늘과 땅이란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락학적으로 저녁에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수걸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이 움직이고요. 자시와 축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족소양 담경, 족걸음 간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술시, 해시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경락, 자시와 축시에는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경락이 움직이는 거죠. 이 자시가 몇 시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얘기하죠. 자시에는 하늘에 천기가 하강을 합니다. 축시에는 천기를 받은 지기가 상승을 하지요. 즉 자시와 축시는 천지의 기운을 사람이 흠뻑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시에 사람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의 기운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쉬는 술시, 해시, 이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우리 몸에 기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작게 써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다면 위에서는 교반작용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밤에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자다 깨다 반복하며 불면증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악몽을 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가 떨어지는 밤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유독 많이 죽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밤에 유독 많이 죽는 확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에 마음을 다스리고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녁에 적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엔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요. 저녁을 먹더라도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흠뻑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시에 수태훈 폐경락이 움직여서 하루를 열어가는 기운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장수의 기본이죠. 장수의 근본입니다. 장수의 규칙적인 자연의 법책입니다. 정리합니다. 저녁에 적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무병장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